자 2주 전에 부활주의를 저희가 보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달라스 뉴라이 선교교회의 단임으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사회를 하시는 방삼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중요성, 우리 기독교가 부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정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무브먼트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오늘로부터 해서 앞으로 한 약 두 달간 사도 행전에 이어서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볼까 그렇게 지금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액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40일 동안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이셨다고 그래서 부활이 중심이 돼서 사도 행전 사도 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읽어보는 사도들의 사역 그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 사역이 그렇다면 부활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초대 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됐고 초대 교회가 그렇게 강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따르는 그 많은 또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지금까지의 많은 교회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그렇다면 아이덴티티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는 그 아이덴티티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도 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두 달간 대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행전 그래서 오늘 잠깐 사도 행전의 간단한 소개를 하겠는데요 사도 행전은 바울의 동반자이자 의사로 그렇게 역할을 했었던 사역을 했었던 누가, 누가를 통해 필기로 된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도 행전은 신약에 나오는 그 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추적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대사명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아 맞아 저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야 그러실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 그저 혼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혼자 뭐 어디 무인도로 가서 잘 살겠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구원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개인 개인 하나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공동체는 교회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가까이 있는 지역과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 그들의 피부 색깔이 어떻건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치고 단련시키면서 훈련시키면서 주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따를 수 있게 그렇게 하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대사명 그래서 사도 행전은 이 대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사도들의 거룩한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사도 행전을 읽어가면서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 1장 서문에서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 행전을 쓴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별로 이야기는 안 하는데 누가복음을 읽다가 그리고 또 사도 행전을 읽다가 생각을 안 해보는 그러한 점인 것을 잠깐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다루어 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1장 서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누가복음과 사도 행전을 쓴 이 목적을 누가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군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사도 행전을 쓴 그렇다면은 목적 누가의 목적은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그 위에서 이 두 책을 썼다라고 글을 썼다라고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냐 알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 그러니까 이제 구원 구속사역의 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의 책 한 권 한 권이 하나님의 이 뜻을 전 세계 그 누구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일반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누가에게는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또 목적도 있었다는 거죠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추측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데오빌로라는 이 인물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단체라고도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그냥 향해서 시적으로 그냥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달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데오빌로를 두고 정말 살아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었었다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그저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 서문에 나온 내용 외에는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었다라는 근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 사람으로서 어떤 한 개인으로서 누가가 그렇게 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데오빌로를 두고 누가복음 서문에서는 각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어로는 Most Excellent Theophilus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Most Excellent 그건 그 당시 때 어떤 아마 정치적인 고위칙 인물을 두고 그러한 명칭을 쓰지 않았나 하는 학자들의 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그 외에 다른 어떤 설보다 더 맞는 그러한 말일 거예요 데오빌로 그의 배경과 그의 역사와 그가 어떻게 해서 누가 의사였던 누가와 친하게 됐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누가는 데오빌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친하게 그렇게 여겼었고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행전에 넘어와서는 그냥 그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그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 누가에게 상당히 중요했었고 아주 친한 사이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고위직 인물이었었다 그 뜻은 그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생전 알게 됐었는데 특별히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듣게 됐었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 특별히 마지막 때 십자가의 사건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의 사건 이러한 일들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보금의 서문과 사도행전의 서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에게 아주 가까웠던 그러한 사이 어쩌면 상당히 친한 친구?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들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 아니면 알게 됐다 알기 시작하게 됐다 그러한 경우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친구들이 더욱더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보가 그 알미, 그 신앙이 정말 있다면 그 신앙이 더 강건해지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두고 글을 썼다는 거죠 저도 제 친구들 사이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너무 잘 믿고 헌신돼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자기 집에 집을 열어주면서 교회를 찾을 때까지 그렇게 봉사를 하던 그러한 친구들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면 제 친구들 중에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완전히 모르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등지고 사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왕년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먼저 교회 다녔었고 더 열심히 했었던 그러한 친구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미지근한 그러한 삶을 그냥 세상의 삶의 어떤 분주함에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 가지각색의 친구들 신앙적으로 볼 때 있지 않나요? 저에게도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만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장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야기를 끊으려고 하고 그들을 어떻게 좀 영적으로 자극해 보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가끔 LA 내려가면 제 친구들이 거진다 LA이기 때문에 가끔 LA 내려가면 그래서 걔네들한테 전화해서 식사 같이 하자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하자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 옛날에 잘 다녔습니다 지금에 안 다니는 그러한 친구들 걔네들한테는 조금 더 강하게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들 기억나냐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봉사를 했었고 그리고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을 그렇게 믿지 아니 했었더냐 옛날에 우리 대학생 때 선교여행도 갔었고 같이 전도도 했었고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렇게 막 익사이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냐 하면서 옛날에 그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떠올리는 그러한 일들도 그러한 작업도 해요 제가 내려가면 그러한 가면은 지금 잘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은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같이 모이면 그 친구들은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친구들 중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그리고 어쩌면 한때 굉장히 익사이먼트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 그러한 친구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다가 보니까 한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도 시간이 지나고 삶에 많은 잡음이 생기면서 알았던 것이 다 희미해지고 뭐 삶에 세상의 삶에 빠져 살다가 보니까 다시 그 미지근해져가지고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상황의 사람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도 그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뭐 수양회 부흥집회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뭐 선교행을 갔다 와서 대개 보면은 캄보디아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막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 한 2, 3주간 막 불이 타 있는 영적으로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런데 돌아와서 다시 근데 현장으로 사는 현장으로 돌아와서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친구들과 또 생활을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살다가 보면은 몇 주 후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해요 안 그런가요? 저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수양회 갔다가 거기서 뜨겁게 정말 은혜를 받아서 갔다 와서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시키지 않은 좋은 일들 다 하면서 칭찬받는 야 얘 수양회 갔다 오더니 좀 바뀌었네 자주 보내야 되겠다 근데 2주 지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소용없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 밸류가 없다 그 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연약한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자극이 익사이트멘트가 챌린지가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가지고서는 아무 조금의 도움이 있지만 오래 가는 도움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늘 예배도 매주마다 드려야 되고 말씀도 매일마다 보아야 되고 기도도 매일 드리면서 그리고 서로 성도들과의 건강한 친교를 나누면서 신앙의 생활을 해야지 한 번 잘했다고 해서 한 번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다는 장담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어비로라는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더 확실하게 됨이 필요했었다는 게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점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뜨거웠어도 올해 또 다시 똑같이 뜨겁다라는 그러한 이 개랜티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된 지속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리마인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러한 대어비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역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예수께서는 부활을 하신 이후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까지도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부활하신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수차례 더 많은 숫자의 보이심으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덟 번 열 번 열두 번 그 이상의 숫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를 살아생전 부활하시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따랐던 그러한 또 다른 열두 제자 그 외에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헛기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이 십자가의 상처를 보고 만질 수 있게 그러죠 도마 도마에게 그러셨죠 그렇게 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지고 또 나무라지도 안 오셨어요 보여달라면 보여주시고 그들이 겁내면 같이 식사도 해 주시면서 그가 지금 나타나신 게 어떤 유령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나타나셨다 진짜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시면서 나머지 그 40일을 승천하시기 그 이전까지 부활하신 이후 40일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 어떤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뭐 어디서 뭐 위대한 일을 했다 제가 늘 이런 농담이 하나 있는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농담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농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드리기에 골프를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프를 대개 보면 주말에 쳐요 주말에 치다가 보니까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골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일까지 골프를 치게 된다고 그래요 골프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처음에는 골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설교까지 하면서 주일 날까지 골프 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막 혼을 냈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목사님이 골프를 배우게 돼가지고 골프를 치시게 됐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게 그날따라 주일이 됐는데 그날따라 새롭게 자기가 구성해낸 스윙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참지를 못해가지고 주일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혼자 골프 콜스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골프를 쳤다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홀린완을 해버렸대요 홀린완 홀린완을 해버렸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골프 치는 사람으로서 홀린완은 정말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전 세상의 친구들에게 누구에게 다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에게는 하늘에서 내린 벌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벌 홀린완을 했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벌 바로 그거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홀린완을 했기 때문에 가서 내가 홀린완을 했다고 해도 증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그래요 우리들도 그러한 경우 많지 않나요 뭔가를 나 혼자만 있을 때 아주 크게 성취했는데 그걸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그 옆에 누가 있어서 증인으로서 맞아 맞아 얘가 홀린만 했어 그래 주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실감나게 그렇죠 이제 믿음직스럽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나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보는 데서 아니면 테레비로 브라케싱을 하는 데서 홀린완을 했다고 그러면 다 믿어주죠 다 믿어주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주님의 특별히 이 부활 자신의 그 부활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숨기지 못하도록 증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시고 나신 이후 40일 동안에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야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름 하나하나 대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이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백여 형제에게 수백 명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그들이 보고 만질 수 있게 그들로 하여금 의심이 없게 확실하게 보이셨다 살아계심을 그렇게 나타내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생애를 바칠 필요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삶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삶이 없다라는 것 자신의 그러한 헌신적인 삶이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외에 또 다른 사도들도 그랬었겠죠 그러나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바로 우리 예수께서는 이렇게 그의 제자들이 그를 전도할 것을 증인할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40일 동안 연속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가까이 멀리서도 아니에요 멀리서만 나타나셨다면 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렇죠 식사까지 하시면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은 유령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냥 영으로만 어떤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지클리 몸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부활을 하셔서 바로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다면 모든 믿는 사람의 미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모든 죽은 사람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과 그 축복을 나눠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불같이 번져서 전 세계를 점령하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흥분해서 자기 자신들의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이 세상에서 뭐 주겠다 하는 그 부귀 영화 다 마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지들 같이 살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들을 하면서 그들이 그 생애를 바쳤거든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사실 자기의 그 목숨들을 예수 그리스도 부인만 하면 살 수 건질 수 있었는데 많은 경우 그 당시 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었던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부인만 하면 살려줄게 근데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아니다 내가 보았는데 이건 확실한데 이건 거짓이 아닌 것인데 그러한 어떤 그들에게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되려 육신의 죽음을 선택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강한 확신인가요? 여러분들의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인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재물 지금 목숨마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인가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서 있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확실하게 그의 부활을 목격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목격하시고 받아들이셔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나요? 막상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나요? 막상 주님 때문에 내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사랑 초청이라는 그러한 날들 그러한 행사들을 여러 차례 가져봤는데 그걸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여러 분 되셨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불교를 평생 믿으시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시고 오셔서 너무 좋으셨는데 결국은 안 오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알고 봤더니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교회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서부터 모든 게 좀 어려워지더래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그분의 생각에서는 불교를 믿다가 왔기 때문에 아마 귀신들이 자기가 교회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다고 저는 그래서 그랬죠 귀신들이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 귀신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다고 겁내지 마시고 나오시라고 나오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실 거라고 뭐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나오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귀신 때문에 안 나온다고 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삶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이 세상의 삶을 먼저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잘 따르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되풀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많은 증거로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직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만지고 보고 그럴 수는 없지만 마치 보고 만지고 목격하는 것 같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짜이셨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해요 제자들과 그 외에 그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진짜였었다는 사실 외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따라야 되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역사의 역사책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이러한 사람들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몇백년 전에 이러한 성경과 똑같은 방법으로서 그를 통해서 목격자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이름이 남겨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대대로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역사의 그 인물들과 비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이 더 많이 기록되면 기록되고 더 많은 증인들이 증인들이 있지 덜 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바로 방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성 그의 사역의 사실성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사역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사명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확신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목숨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제대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들께서는 기쁜 정말 만족되는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됐고 지금도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런 지수 그리스도가